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2019년 10월 미국의 중학교 과학선생님이자 메이커인 크리스틴과 로저가 한국에 왔다 갔는데요. 한국에서 놀다만 간 건 아니랍니다.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학교에서 하는 메이커 활동을 함께 해주었는데요. 그 중에 종이 놀러커스트 만드는 활동의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비록 한국에서는 2시간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솜씨가 굉장합니다. 한번 구경해볼까요? 준비해보자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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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,3,4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!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! 오우우우우우우우우u! 다른 strikes! 어젯데... 예에에에에에에! 이 슬플레이 inst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러분도 한번 종이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?